여기 화장실 싱크대 저기 베란다나 데리고 있지? 위청 배관이 없나? 여기가 현관 입구고 여기가 싱크대 있던 데고 원놈을 개조한 거니까 여기가 이제 욕실 해수부 집인데 물이 잘 안내려간다 물이 잘 안내려간다 여기 원놈 화장실 자리잖아 물이 잘 안내려간다 으깨 핫도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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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메일이 오픈이에요? 네 물이 막 하나도 안빠지길래 네 네 네 네 네 네 회사 회사 이사지 주류 회사라고 회사는 자주 안가는데 아무튼 엄청 많이 Putin 네 네 네 네 네 네 아멘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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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고춧가루 방수가 욕실을 쓴거라 그 시멘트 성분이 다 안으로 들어가 가지고 예전부터 여기가 원래 오늘 화장실 이었잖아요 예 그래서 그래요 왜 틀었는데 저렇게만 해도 물이 안 빠지는거에요? 예예 아까 봤어요 오자마자 뭐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 이제 그리스의 문제인 것 같다 그 시멘트의 시점 안보지만 결대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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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